안녕하세요. 사람을 더 건강하게 인강안이온 최석원 원장입니다. 종종 반 친구들은 다 생리를 시작했는데 아직 우리 아이는 생리가 없네요 하시며 엄마와 학생이 내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생리가 다른 아이보다 늦게 시작했는데 아직도 주기가 일정치 않아요 하시며 걱정스러워 하시면서 내원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경이 늦어지는 이유와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남녀 생식 기능의 나이에 따른 변화를 진료의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7세에 유치가 빠지고 연고치가 나는 것을 시작으로 14세에 생리가 시작되고 21세에 사랑니가 나고 28세에 가장 건강해지며 35세를 정점으로 양맥맥이 쇄해지면서 42세를 거쳐 49세에는 생리가 끊어지면서 형체가 쇄해진다고 하였습니다. 즉 7위 배수의 나이에 여성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생리가 시작되는 14세는 잉태를 하기 위해 배란과 이에 따른 생리현상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이태부터 생식 능력과 관련된 자궁과 난소가 성장을 마무리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초경이 늦으면 성질이 노든하고 14세부터 20세까지 월강이 없으면 생명이 위태롭고 일생동안 병이 끊이지 않고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14세가 되었는데 생리가 없는 것은 변화해야 할 때 변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병으로 보고 정상적인 인체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서 전체적인 건강까지 좋지 않아진다고 하였습니다. 또 생리가 늦어진다면 그 늦어지는 이유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생리가 자리잡아가는 과정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14세가 넘어가도록 생리가 시작되지 않는 이유와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방에서는 초경이 늦어지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인체를 구성하는 물질인 정혈이 부족한 것과 두 번째로 혈기로 표현되는 아랫배의 운동성이 부족해지는 것으로 나누어 치료했습니다. 정혈이 부족하다는 의미는 쉽게 말하면 자궁과 난소의 혈류가 부족해지면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재료가 없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얼굴이 창백해지거나 약간 누리끼리 하면서 편기증, 두통, 심장의 두근거림, 다리가 지나는 증상 등 정혈이 부족한 증상을 동반합니다. 두 번째로 혈기가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 몸이 변화하기 위한 아랫배의 운동성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흔히 말하는 혈기가 왕성하다는 말의 반대가 되겠죠. 혈기가 부족해지면 변비, 식욕 부진 등 복부 증상과 함께 비염, 코막힘, 현기증 등의 상부 증상이 나타납니다. 원인과 이에 따른 증상을 알게 되면 치료법은 이에 당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정혈이 부족해지면 보정, 보정하는 사물탕, 팔물탕 계열의 처방을 사용하고 혈기가 부족하면 공기탕 계열의 처방을 가감해서 사용합니다. 생리가 시작해야 할 때 시작되지 않는 것은 전신의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아울러 동의보험에 써있는 초경이 늦어지면 성질이 노둔하다는 뜻은 생리활동과 두뇌의 연관성에 대해서 표현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님이 초경이 늦어지고 있다면 학습과 건강을 위해서 신속히 치료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